너무 오른발 아니에요? 인사하고 싶어? 여기 인사 좀 해줘 얼마나 먹고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그냥 동영상이야 여기 안 돼서 인사 좀 해주세요 지랜언니 너무 오늘 한 2년? 1년은 아니고 1년 반 정도 넘은 것 같아요 미치겠다 더 예뻐졌어 어떡하면 좋아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우리 김수련TV 인사 좀 해줘 아 김수련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요유미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수련언니 유튜브 채널에 나가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쏘 지금 열심히 부르고 있는 노래가 조금 전에 했던 거 이거 뭐지? 촌스러운 사랑노래 너무 좋아 진짜 이만큼만 해줘 봐 이만큼만 촌스러운 사랑노래에 내가 울어 미치겠다 귀여워 여전히 사랑스러워 내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고 싶다고 명운을 바꿔요 여러분들 사랑해 사랑해요 돌려서 우리 이렇게 젤카로 여러분 요염입니다 제가 맨날 우리 요미 얘기하잖아요 더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슈란언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와 아주 먹어 하하하 진짜 반갑다 맞아요 여러분 안녕 이따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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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